자 이제 33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인데 제목이 납세의무에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매우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건데 일단 보면 제목이 뭐냐면요. 납세의무에 성립, 확정, 소멸 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건 세금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빨리 대전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가서 이제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 땡땡은 중학교에 가야 돼요. 저희 아들내미가 되어있는 중학교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좀 오시라고. 그런데 이게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고를 쳐서 꼬맹이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무슨 콜센터인가 신고했대요. 학교폭력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게 뭔 폭력이냐 했더니 참. 그렇다고 주목 따짐을 했으면 되겠는데 A라는 친구가 있고 우리 아들내미가 있고 아들내미 친구 B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친구를 이 둘이 안 좋아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만나면 욕이나 하고. 막 그런데요. 얘가 좀 난폭하대요. 그래서 얘네만 안 했는데 딴 친구들도 전부 다 얘를 배제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왜 난 안 노냐고 막 행패를 부렸대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랬대요. 때린 건 아니고 그냥 너가 안 논다. 너 욕하고 해서 싫다. 그래도 얘가 왕따 시킨다고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신고가 되면은 어쨌든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부터 해갖고 담임선생님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갖고 이제 경의서를 썼어요. 얘가 신고를 했으니까 경의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서도 썼어요. 각서도. 각서에 제가 사인도 해줬어요. 어젯밤에. 사인. 참 글쎄. 제가 이따 학교 가서 할 얘기는 그거예요. 뭐라고 생각할 게 나는데 일단 신학기니까 내가 담임선생님한테 얘가 찍히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다 한 건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다시는 이런 것 같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얘가 설령 이 B가 그렇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얘가 신고는 했지만 얘한테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수많은 친구들이 안 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꼭. 찍힐라라 그러면 얘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되게 심각해요. 교장선생님도 있다 봐야 돼요. 보고 면담하고 하라고 떼요. 교장선생님도 만나면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 같고는 힘드시겠지만 누구 잘 젊었을 때는 이거 잘못된 건 이거는 고체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더 성질나게 하면 저도 맞고소하려고. 맞고소. 왜 얘기를 하냐면요. 납세험의 성립확정섬이라고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뭔 사건이 있어야만 사건이 발생을 해야만 그 사건이 일단 성립을 하죠. 그렇죠. 이게 발생이 돼야 돼요.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게 이제 잘잘못이 가려지겠죠. 너 이렇다 이렇다. 그 정해지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확정이라고 해요. 확정이고. 자 이제 발생된 게 다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끝내 없어지려면 무사히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속대말로 학교에서는 태학은 그렇고 정학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소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납세의무라는 건 세금낼의무인데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금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발생은 되지만 그 세금이 얼마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만 발생될 뿐이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확정해요. 확정은 뭐냐. 발생된 이 세금이 세금이 이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세금이 구체화되는 게 이게 확정해요.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면 얼마면 어떤 방법을 갖고 내야 할 건지 이게 정해지는 게 확정. 그럼 아까 세금 계산 방법 배웠어요. 항상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표정 곱하기 세율로 하죠. 계산 누가 합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정보가 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하면 무슨 납부가 돼요? 신고 납부가 되고 정보가 뭐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이 없어진대요.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은 그 세금이 구체화되는 게 없어진다. 없어진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내문 끝나요. 납부하면 그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단계에서 성립이 되고 확정되고 소멸인데 시험에 날 수 있는 건 얘예요. 성립하고 소멸 이 두 개가 날 수 있고 확정은 이거는 날 수도 있지만 이건 아까 저희가 신고납부 배우고 보통징수 배우잖아요.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성립부터 가볼게요. 자 갑니다. 33초기 1번 납세의무의 성립이에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식입니다. 7번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보이는데 여기서 법인세는 무시하고 지우지 마세요. 무시하면 되고 소득세에다가 앞에 하나 더 적을게요. 소득세 앞에다가 양도 소득세라고 하나 더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소득세가 될 건 양도 소득세가 될 건 똑같은데 자 그럼 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냐 볼게요. 소득세는 발생하는 시점이요. 언제 발생한대요. 땡땡.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럼 소득세 이상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고요. 1년이 이게 과세기간이에요. 1년을 보고 제가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과세기간이 뭐냐.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뭐한 날. 끝나는 날. 이때가 돼야 소득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 주의할 건 중간중간에 소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소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날 때, 끝났을 때 이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또 양도세 같은 경우 양도했을 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날 때 이때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땡땡. 얘도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표현 방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보면, 부가가치세 보면 얘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연간 두 번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한 번이 있고 한 번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또 한 번이 있어요.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이때 성립이 되고 한 번은 이때 성립이 돼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상속세인데 언제예요? 상속세는 상속이 게시됐다. 즉 사망했을 때 성립이 돼요. 상속이 게시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 증여했을 때 언제? 증여에 의해서 재산출이 되겠다. 쉽게 증여받았을 때입니다. 증여받았을 때 성립하게 되고 5번, 종합부동산세인데 또 나오네요.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저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명 종부세인데 얘는 부동산 보유세예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보유가 돼야 돼요. 언제? 매년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돼요. 그래서 유대를 뭐라고 합니까? 과세기준 1이라고 유대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6번, 인지세입니다. 얘는 언제 작성할 때 돼요? 문서 작성할 때 성립이 되고 7번인데 조심해야 돼요. 농어촌특별세인데 언제예요? 본세의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저희가 배우는 세금이 아까 몇 개? 다섯 개였죠. 취득세, 또 뭔세? 등록, 면허세, 또 무슨세?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또 있는 게 양도, 소득세 이렇게 다섯 가지 세금을 배워요. 그럼 이 세금들은 취득했다, 취득세, 등록한다, 등록세 쪽에서 이걸 보고 제가 본세라고 불러요. 본세에서 본래 세금이다 해서 본세라고 불러요. 본세. 근데 이 본세가 과세되면 얘만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항상 세금이 또 붙어요. 붙어나와. 무조건 특정 세금들이 무조건 더 붙어나옵니다. 이렇게 더 붙어나오는 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제가 부가세라고 해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본세가 있으면 이 세금과 더불어서 항상 붙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세? 이게 부가세예요.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내면 무조건 얘가 돼야 돼요.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내야 돼요. 같이 내야 돼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농어촌특별세를 얘도 내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취득세를 안 내면 낼 일이 없겠죠. 그렇죠. 또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면 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있으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들은 얘는 무조건 본세를 다 준용해요. 준용. 본세가 신고 납부면 그 부가세도 신고 납부되고 본세가 보통 징수면 부가세도 보통 징수고 본세의 성립과 부가세 성립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예요? 땡땡.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9번 갑니다. 8번 됐고. 9번 가산세인데 언제예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이지 이게 신고납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언제?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해요. 열 번째는 수시부과인데 수시부과는 아무 때나 부과해요. 정부가 딱 정해진 날짜가 있지만 무시하고 아무 때나 가서 부과한다 해서 이게 수시부과세가 발생하면 그때 수시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두 번째 지방세가 봅니다. 34쪽이 2번 지방세인데 첫째 뭐가 나옵니까? 취득세.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냐? 얘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해야 돼요. 취득하면 이때 발생이 돼요. 뭐가 발생합니까? 취득세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이 돼요. 이때 성립이 되고 두 번째 등록면허세인데 두 개가 있어요. 기억번이 있고 니은번이 있는데 저는 그 기억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기억번 등록분에 대한 거죠. 언제 성립하다라고 했으니까 보니까 땡땡.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 쉽게 등록할 때 등록할 때 등록할 때가 되면 이때 성립이 뭐가? 등록면허세가 이때 성립해요. 등록면허세가 이때 성립하게 돼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얘도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똑같아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해요. 그래서 6월 1일 이때가 되면 재산세가 성립돼요.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둘 다 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6월 1일에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6월 1일에 성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교육세인데 이거 앞에 쓸게요. 지방교육세 앞에다가 부가세 이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농어촌특별세도 부가세지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예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고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고 이게 다 내야 돼요. 전부 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본세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는 데 옛날에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언제예요? 그 과세 표준되는 세목 이게 결국은 본세입니다. 그 세목이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해요. 그 세목이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또 5번 지방소득세 언제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성립할 때 성립합니다. 6번 주민세도 가는데 역시 기억본만 볼게요.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죠. OO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기준 1이 되어 있는데 조심할게 아까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 1에 성립한다고 했었고 재산세도 과세 기준 1에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날짜가 똑같지 않아요. 아까 재산세 정보수는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만 얘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자 균등분은 언제입니까? 8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은 언제입니까? 7월 1일에 해서 날짜가 똑같지가 않아요. 조심할 건 명칭은 똑같이 언젠데 과세 기준 1로 되어 있지만 그 날짜는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날짜가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우측 페이지에 맨 위에 두고 갑니다. 맨 위에 세 번째 줄 자 10번 자 뭐가 나옵니까? 가산세 언제?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임과 성립할 때 역시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아니에요. 자 11번 자 수시부가 한데 언제? 수시부가 세금 발생할 때 성립한다. 뭐 이거 똑같네요. 국세하고 해서 그래서 세금마다마다 이렇게 각각각각 성립 발생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게 소득세 소득 발생했을 때 아니에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신고 납부 안 했을 때가 아니고 가산할 조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첫 북교의 예지 1번 갑니다. 35쪽에 1번 자 납세임의 성립식으로서 오른 것만 묶인 건 뭐냐 자 기업번 소득세예요. 땡땡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니죠. 자꾸 이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틀렸고 니은 번 자 농어촌 특별지급 부가세입니다. 언제 성립해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하지 과세 기간이 종립할 때 아니에요. 틀렸고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언제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맞네요. 네 번째 지방교육세입니다. 언제 그 과세 표준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것도 맞죠. 그렇죠? 부가세이니까 미은 번 자 수시부가인데 언제 수시부가세유가 발생할 때 성립해 다 맞네요. 그죠? 디귿 니을 미음이 다 맞는 얘기가 돼요.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여기까지 성립이고 확정 갑시다. 확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생된 세금이 구체화 얼마냐 어떤 방법으로 낼 거냐 이건데 그럼 자 저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얼마인지 하려면 계산해야 되지. 계산 누가 합니까? 내가 하기도 하고 정부 관청이 하기도 해요. 과세 관청에서 하기도 해요. 그럼 내가 하는 거 왜요? 아까 신고하려고 하는 거지 신고하려고 그럼 내가 잘 봐요. 세금 계산 다 했어요. 해서 이 금액을 신고할 거예요. 그럼 금액이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정해지죠. 그죠? 정해진 걸 신고를 해. 신고하면 내가 낼 금액이 딱 정해진 거예요. 신고하면 이건 둘째 과세 관청 고지서 받는 건데 고지서는 세금 누가 정해요? 정부가 계산하죠. 그죠? 계산해서 얘네가 뭐 보내요? 고지서를 보내요. 이걸 보고 저희가 과세 관청이 결정한다고 해요. 과세 관청이 뭐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확정은 두 가지예요. 신고할 때 확정되기도 하고 고지서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신고할 때 확정되는 때가 있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때가 있다. 언제냐 그게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에요. 세 가지 신고 납부세금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하나 더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그래서 이 세 세금은 항상 신고할 때 확정돼요. 신고 납부세금이니까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 있죠. 뭔 세?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전부 다 고지서니까 정부가 결정할 때 그 세금이 확정된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하다 신고할 수 있어요. 선택에서 신고하게 되면 얘도 신고할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연동과 이게 좀 났었어요.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결정인데 선택을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복개 1번 아니 본문가입니다. 35쪽 맨 밑에 2번입니다. 납세금의 확정 보니 24대 나왔네요. 납세금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조세 납부나 징수를 위해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무슨 주의예요? 신고주의입니다. 신고주의는 결국 신고납부세금인데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된대요. 언제 확정돼요? 신고할 때 확정돼요. 땡땡 봅니다. 35쪽 맨 밑에 납세의무자 성립부 납세의무자가 과세필금을 정부에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넘겨보면 나오죠. 세목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쭉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전부 신고납부세금이에요. 더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두 번째 부가주의 볼게요. 부가주의는 고지서입니다. 언제 확정돼요? 과세관청에 뭐할 때 결정할 때 확정돼요. 언제 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돼요. 땡땡 언제 과세권자가 과세필금을 세액을 뭐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정부가 세액을 정했을 때 확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산세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설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별거 없는데 자동 확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언제 성립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는 건데 밑에 예를 보니까 인지세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것도 있고 언제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것도 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지해봅시다. 1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이묘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봐라. 그럼 저 봐요. 아까 저희는 늘상 다섯 개니까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건 취득세 등면허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개는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돼요. 자 그럼 결국 정부결정 두 개인데 둘 중에서 뭘 찾으라고 합니까 지방세 정부가 결정되는 거죠 지방세 그럼 이 중에서 재산세는 뭐고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뭐고 국세고 이 차이예요. 국세 지방세 차이예요. 국세 지방세니까 지방세인가 뭘 찾으면 돼요 재산세만 골라내면 되죠. 뭐만 재산세만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재산세 하나죠. 몇 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때 당시에 혐의이 났을 때 10명 중에 9명이 정답을 4번으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순간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37정도 가죠. 세 번째 납세 소멸로 갑니다. 소멸 소멸 아까 세금이 없어진다 그런데 보좌 소멸 소멸 없어지는 건데 현행법상 없어지는 케이스가 다섯 가지에요. 첫째는 납부 둘째는 충당 셋째는 부과의 취소 넷째는 생선용 제척기간 만료 다섯 번째는 소멸 시효의 완성 이렇게 다섯 가지에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 시효의 다섯 개에요. 이 다섯 개가 다지 그런데 가끔 이런 게 나와요. 납세자의 사망 죽는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세금은 다 상속이 됩니다. 또 결손처분 이 결손처분은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받는 걸 포기해요. 이 두 개는 소멸 소멸 아니에요. 아니야.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납부가 뭐냐면 세금 내는 거지. 내면 끝나요. 세금 내면 더 이상 낼 것이 있다 없다 낼 것이 없다 납부 자 그럼 충당이 뭐 하는 겁니까 충당이 이런 거예요. 충당은 내가 낼 금액 납부세액이에요. 납부할 세금하고 이번에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어요. 그게 환급세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낼 금액하고 돌려받을 금액하고 두 개를 상기하는 겁니다. 이게 충당이에요. 그럼 낼 거 안 내도 되죠. 그죠. 돌려받을 거 받을 거 없고 세 번째 부과의 취소예요. 부과 아까 배웠죠. 부과가 뭐였어요. 정부가 너 세금 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게 부과입니다. 정부가 부과했어요. 너 세금 내야 돼. 부과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정부가 취소해요. 미안해. 네가 아닌 개명 내지 마. 이거야 이거야. 여기까지는 쉽죠. 문제는 이겁니다. 재척 기간에 만료하고 소멸시효 완성. 이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션나무 부적은 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재척 기간부터 한번 볼게요. 재척 기간이 뭔지 볼게요. 자, 재척 기간 만료인데 일단 재척 기간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재척 기간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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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권입니다. 부과권 이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부과권 행사 기간이 이게 재척 기간이에요. 정부가 뭘 행사해요. 부과권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이게 재척 기간입니다. 아까 또 얘기해요. 그럼 부과가 뭐 있어요. 부과가 야, 너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부과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건데 그럼 어떤 거냐 제가 볼게요. 예를 들을게요. 제가 저 할게요. 제가 소득이 있어요. 그럼 뭘 내야 됩니까? 소득세 내야 돼요. 소득세는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 징수입니까? 아까 여러분들 대답했잖아요. 5월은 무슨 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신고이 돼요. 그래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이 기간 동안 내가 직접 뭐 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야 신고 납부를 먹이 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아까 저희가 가산세를 드리는 건데 신고 납부한다면 이게 언젠가는 걸려. 그죠? 정부한테 적발을 돼요. 적발되면 정부는 야 너 왜 세금 안 냈니? 내야지. 소득세 얼마? 천만 원 하고 뭣도 내야 돼? 가산세 또 내야 돼요. 가산세 400 합시다. 400 너 이렇게 내야 돼. 라고 해서 얼마? 1,400만 원이 고지가 돼요. 1,400만 원이 뭐 돼요?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이 기간 적발해서 나한테 추징한 고지서를 보내는 이 기간이 바로 제 첫 기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내고 나서 한 60년 뒤에 국가가 발견해서 60년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그때 세금 안 낸 거 있거든 지금 소득세 100,000만 원 하고 가산세 400 내야 돼. 60년 뒤에 와서 그럼 60년 뒤에 와서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기억이 났어요. 1년 정도도 기억 안 나는 판에 그럼 국가하고 저하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기간이 길게 가지 않고 일정 정도 기간 정해서 그 기간 넘어가면 세금을 더 이상 받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몇 년인데요. 보통은 이 기간이 이 기간이 저 납세자가 사기친 놈이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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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사기친 놈. 둘째 무신고 지금 아까 신고 안 했죠? 무신고다. 무신고면 이때는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기타의 경우 너는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10년 7년 5년 이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똑같아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이게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똑같이 사기친 거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15년인데 다만 국세에서 이게 10년 예외가 있어요. 양도세에서 양도세에서 국제거래했다. 국제거래에서 사기친 놈은 15년입니다. 이건 극히 예외예요. 그래서 양도세에서 국제거래하는 놈은 15년 이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10년 7년은 양도세에서 외국에서 사기친 놈은 몇 년? 15년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국세는 국세인데 상속세하고 바로 증여세입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는 안 내면 대부분 안 내요. 그런데 내게 되면 속된 말로 옳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세를 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를 써요. 상속세 중에서는 사기친 놈도 15년 무신고도 15년 일반적 경우 10년이에요. 얘는 길게 갑니다. 왜? 워낙 은닉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얘는 길게 가자. 길게 가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재해 볼게요. 재척기간이 어디있냐면요. 37쪽의 동그라미 4번이에요. 맨 밑에. 보세요. 재척기간 만료. 재척기간은요. 성립된 납세 의미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법이 정하는 권리의 전속기간이에요. 이때 그 재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대고 재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요. 또 재척기간 중에는 중단과 정지 같은 건 없습니다. 뭔지 몰라도 일단 무조건 기간 지나면 끝난다 이거지. 그 밑에 봐요. 국세 재척기간에서 일반 국세 몇 년 10년 사기친 거 단 국제거래에서 발생된 건 몇 년 15년 뭐 그게 예외고요. 두 번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신고 안 했대요. 무신고입니다. 몇 년 7년입니다. 셋째 기타는 몇 년 5년 그래서 국세는 몇 년 국제거래 빼고 사기친 거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가면 옆에 상속세 중에서는 좀 길죠. 그죠. 사기친 거 몇 년 15년 무신고도 15년 기타 몇 년 10년 좀 길게 가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넘겨볼게요. 38조 가봅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에요. 보세요. 기업번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였다. 몇 년입니까? 15년 10년 니은번 담에 따른 취득 A번 상속이나 증여받은 취득 B번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얘도 몇 년? 10년 그래서 무조건 지방세도 결국은 사기친 거 몇 년? 10년이에요. 똑같아요. 두 번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했대요. 몇 년입니까? 7년 세 번째 그 밖의 경우 몇 년? 5년 그건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상속세 증여서를 빼고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사기친 놈은 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간?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 꼭 외우셔야 돼요. 10년 7년 5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5번 뭐가 나옵니까? 소멸 시호의 완성 소멸 시호는 뭐냐 얘는 정부가 정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 정부가 징수가 뭐예요? 세금 걷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일정기간에 안 걷으면 안 돼요. 몇 년인데 지방세의 경우는요. 무조건 5년이에요. 5년 내 징수 못하면 그 세금 더 이상 징수 못해요. 둘째 국세는요. 둘로 구분돼요. 그게 5억 원 미만인 국세냐 5억 미만 인 국세는 5년이고요. 둘째 5억 이상이다. 5억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이런 기간 동안 징수 안 하면 그 세금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대. 얘는 쉬워요. 5년 10년입니다. 자 볼게요. 5번 갑니다. 소멸시효 완성 보죠. 기업번 소멸시효는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조세채권 권리가 소멸됩니다.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번 국세의 소멸시효 보죠. 밑에 있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A번 몇 년 5억 이상은 10년 B번 5억 미만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행사하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우측에 D급번가 합니다. 지방세 소멸시효입니다. 보여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5년간 행사하면 어떻게 그 시효는 완성되어서 더 이상 세금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5년 국세는 어떻게 해요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각각 구분되어 재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인데 시효의 중단과 정진 정진과 제척기간이라고 소멸시효예요. 시효의 중단과 정진인데 이게 뭐냐면 지방세 봐요. 세금이 정부가 거둬 징수할 날부터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이 나옵시다.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때부터 2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뭔지 몰라도 이때 세법상 중단 사유가 걸렸어요. 중단 사유 거기 써있어요. 박스에 보면 시효의 중단에서 네 가지 점이 있죠.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중단 사유 걸렸어요. 걸려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럼 중단 사유 걸리면 이미 2년 지난 건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5년이 가야 돼요. 이게 중단이고 그럼 정지는 뭡니까? 정지는 2년 지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 보면 정지 사유 있는데 정지 됐어요. 정지. 정지 됐다가 다시 가면 그 지나온 기간 인정하고 나머지 3년만 더 가면 돼요. 그냥 이게 중단과 정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 거기서 중단 네 가지 있죠. 납세고지 독촉 그다음에 교부청구 압류 이것만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납세고지 똥을 힘칠게요. 고고 그 다음에 독촉의 촉 촉 촉 했어요. 그 다음에 교부청구의 구 구 교부청구의 구 압류의 앞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압촉구입니다. 고압촉구 그래서 중단하라고 뭘 멈추라고 고압촉구로 보면 춥고한다, 촉구한다. 그래서 이것도 잊어먹지 않는 방법을 혼자 생각해봤는데 요즘에 사극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가끔 사극에 보면 사형수가 가끔 등장하고 칼, 허용 칼을 물렸고 푸우 하고 망나니가 망나니 맞나요? 그 친구가 나오고 나서 목을 딱 칠려고 하면 갑자기 한쪽에서 누가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멈추시오 이라고 나와요 누가 내시가 멈추라고 하죠. 고압적으로 촉구를 하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압 촉구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고압적으로 뭐하라고 멈추라고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그래서 고압 촉구가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넘겨서 예지해봅시다. 뒤에 가면 예지가 있을 거예요. 1번 갑니다. 1번. 40페이지인데 국세기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예요. 주택이 양도세를 포탈했다고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왜? 사기친 양도세입니다. 사기친 양도세입니다. 몇 년? 10년. 그렇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하고 4번 우측에 4번 내비 두시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교재 44쪽에 5절 조세와 일반 채권과 관계인데 이거는 시간상으로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유인물 다 받았죠? 유인물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건데 괄호 안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회 때부터 작년도까지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서 중간중간 문장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나 아니면 다 써있는 문장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완전히 변형시킨 건데 거기서 다 옳은 것만 찾는 거예요. 찾는 건데 어떤 건 한 개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두 개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다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시간을 한 2분 줄 테니까 옳은 것만 정답을 골라내보십시오. 제가 같이 문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자, 같이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 뭐뭐뭐뭐예요? 1, 2, 3, 4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 4개가 다 맞는 겁니다. 1번은 1번, 2번, 3번, 4번. 자, 2번. 자, 2번은 조세는 금전납부 원칙이라는 예외가 납세자가 물납할 수 있다. 되는데, 그죠? 아까 물납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세?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재산세면 되죠. 자, 3번 갑니다. 뭐란 앞에? 신고납부. 앞에 1번이에요. 1번이고. 쭉 가면 신고납부 이행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3번은 둘 다 1번입니다. 1번. 4번. 뭐란? 가산세예요. 가산세에서. 4번도 1번 가산세에서. 아까 의무, 의무는 신고납부니까. 그래서 신고납부 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4번 정답이 1번입니다. 1번이고. 뒤에 거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뒤에 거는 2번. 4번은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입니다. 5번.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정답이 1번, 2번, 4번, 5번이에요.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6번. 뭐는? 보통징수죠. 2번이고. 뒤에 뭘 부과한다? 가산금. 그래서 6번은 둘 다 정답이 2번입니다. 둘 다 정답이 2번. 그 다음에 7번. 또 가산금 또 있네요. 그 뒤에. 몇 프로? 그 뒤에 또 있네요. 7번이 있네요. 7번. 첫째, 조세를 납부기간까지 왔나봐야겠다. 가산세 몇 프로? 3%죠. 3%. 그래서 앞에 건 1번. 3%가 붙죠. 붙고. 뭘 붙여요? 가산금. 둘 다 1번이겠네요. 8번입니다. 8번. 국세와 지방세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합계는 얼마다? 75%입니다. 왜냐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70%이면 75%고요. 2번이고. 뒤에 건 몇 개월 총합계는? 60개월. 그래서 앞에 건 2번, 뒤에 건 1번인데요. 9번은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번입니다. 소득 발생할 때 아니에요. 9번, 3번. 10번은 언제예요? 물건 취득할 때 1번입니다. 1번. 자, 11번 언제 성립해요? 그렇죠. 가산할 국세지방세 성립할 때 2번입니다. 1번 아니에요. 11번은 2번. 자, 12번 앞에 건 2개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2개입니다. 1, 2번이기고. 그 다음 옆에 건은 6월 1일로 와야 돼요. 6월 1일. 그 다음 밑에 건 정부가 결정. 1번. 그래서 앞에 건 1번, 2번. 뒤에 건 1번. 세 번째 것도 1번입니다. 자, 13번. 사기처 때 몇 년? 10년이죠. 2번. 14번입니다. 소멸 수요 지방세 몇 년? 5년이죠. 5년. 2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찾는 거를 좀 습관화를 들이셔야 돼요. 자, 오늘 첫날 여기까지 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때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고 1, 2월 달이 허송세월이었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허송세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